희망 나눔 캠페인 기간이 10여일 남은 가운데 경북 지역도 모금 목표액을 달성해 사랑의 온도가 100도를 넘었습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1월 20일 모금을 시작한 이후 64일 만인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모금액이 107억 3천만 원으로 집계돼 목표액 106억 8천만 원을 넘어서 사랑의 온도가 105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99년 모금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경북 지역 최고 모금액입니다.